혜연아 찾기 친구들! 개구리에요 한번 도전해봐요 뿅 말하는 개구리 노래 알까? 말까? 찾기 친구들 오늘은 개구리 말하는 개구리를 만들거예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먼저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접을거예요. 먼저 가로로 이렇게 한번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펴줘. 펴준 다음에 돌려. 돌려서 한번 더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펴준. 펴준 다음에 이 가운데를 향해서 4군데를 다 접어줄게요. 이렇게 4군데를 중앙에 맞춰서 다 접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4군데를 다 접어줄게요. 4군데를 돌아가면서 다 접어줄게요. 이렇게 4군데를 다 접어준 다음에 접은 거를 뒤로 넘겨서 이 끝부분을 중앙에 보내줄 건데 접어줄 건데 이때 접을 때는 두 군데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한 번만 접어줄게요. 이렇게 두 군데만 접었어요. 접은 다음에 두 군데를 접은 거를 뒤로 넘겨서 넘겨서 이 가운데로 양 끝을 접어줄 거예요. 한번 접어볼게요. 여기까지 잘 쫓아왔어요. 이렇게 가운데로 접어주자.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가운데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접어주자.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 접어준 거를 미 끝부분을 중앙에 맞춰서 내려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내려서 접어줬어요. 접어주고 접어준 거를 뒤로 넘겨봐. 넘겨보면 양 끝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살짝 올려서 접어주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여기도 살짝 올려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다 접었어요? 뒤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는데 이 모양에다가 개구리 눈을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기 전에 위로 한번 올려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눈 모양을 붙여주자. 땡그리 눈 땡그리 눈을 두 개 붙였어요. 이렇게 땡그리 눈 두 개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주고 이 앞에 막대기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막대기는 이런 남는 색종이를 이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남는 색종이를 그냥 이렇게 접어서 적당한 크기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돌돌 말아줄게요. 끝부분은 그냥 풀칠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남는 색종이로 그냥 쓰면 돼요. 적당한 크기로 이 정도 두께 되게 좀 단단하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빛나가 막대기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 막대기는 어디에 쓸 거냐면 개구리 혓바닥 움직이게 해줄 건데 이거를 이 안에 끝까지 밀어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쑥 밀어 넣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쑥 쑥 밀어서 넣어주면 되고 이걸 넣어준 상태에서 위에서 한번 눌러서 접어주면 이 막대기도 같이 접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는 않는데 혹시 그나마 잘 빠질까봐 걱정이 되면 풀로 붙여주면 되긴 하는데 잘 빠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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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혓바닥 하나 붙여줄게요. 이렇게 빨간색도 남는 종이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멜롬멜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볼게요. 막대기는 안에 들어가 숨어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숨겨놔. 숨겨놓고 친구들 만났을 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움직여주면 어?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안녕 나는 말하는 개구리야 말한다고 쇼쇼쇼쇼쇼쇼쇼 와 엄청 잘 움직이네? 뷔피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봐요. 도전! 도전! 구독도 꼭 부탁해요. 뿅! 재밌다. 노래 할까? 말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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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드